파이어 크래커 서버리스 컴퓨팅을 위한 마이크로 VM 기술에 대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랜드에서 클라우드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류현진이라고 합니다 현재 AWS 사용자 그룹에서는 데이터 과학, 컨테이너, 그리고 CLI 모임에서 오거나이저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서버리스 컨테이너 트랙에서 발표하게 되었는데 데이터 과학, 컨테이너, CLI 모임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니까요 많이들 놀러오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겁니다 먼저 람다로 보는 서버리스 컴퓨팅을 봐서요 왜 우리가 람다를 쓰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람다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제 우리 코드가 실행이 되는 람다의 워커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람다는 어떻게 격리되어 멀티 테넌트 환경을 제공하는가 그리고 최신 람다 워커가 사용하는 리트로 하이퍼바이저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발표한 파이어 크래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파이어 크래커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나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파이어 크래커를 통해서 얻는 장점이 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람다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람다 관련된 커스터레이어나 웹소켓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그 람다의 근간을 이루는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람다는 이벤트 기반 서버리스 컴퓨팅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도 서버 유지 관리, 용량 프로비저닝, 배포, 모니터링, 로깅 등 다양한 컴퓨터 리소스 자원을 자동으로 관리해줍니다 이때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요 우리가 이런 서비스들을 구성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만큼 과금되는 것이 아니라 위 기능들을 모두 얻은 채 실제로 이벤트를 처리하는 시간 용량만큼만 과금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람다를 몇 쓸까요? 사실 고가용성 대규모 시스템을 운영하는 건 정말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람다는 신경 쓰지 않아도 이런 것들 다 해줍니다 부하를 적절하게 라우팅해서 균등하게 로드 밸런싱을 해주고요 기조에 있는 서비스 레이어가 다룰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트래픽이 오면 확장도 해주고 사용하지 않은 낭비가 있으면 줄여도 주고 그리고 멋진 점은 페일러를 핸들링해서 서비스가 해시하지 않을 때는 트래픽 라우팅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각 시스템과 서비스 컴포넌트는 보안을 위해서 격리되어 있고요 사용량 관리 등등 정말 남다른 많은 일을 해줍니다 이런 고가용성 대규모 확장 가능한 시스템을 어떻게 람다가 제공하는지 알기 위해서 람다의 아키텍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다 아키텍처는 크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람다를 관리하기 위한 컨트롤 플레인과 그리고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지만 실제로 이벤트를 처리하는 데이터 플레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컨트롤 플레인은 우리 개발자들이 일반적으로 람다 서비스와 상호작용하기 위한 람다 콘솔, 람다 CLI 같은 개발자 도구가 있습니다 이런 컨트롤 플레인은 우리 개발자가 일반적으로 람다 서비스와 상호작용하기 위한 람다 콘,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컨트롤 플레인 API 세트를 가지고 있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람다를 세팅하고 자원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람다 펑션을 업로드를 하면요 이 컨트롤 플레인 API를 사용해서 리소스 매니저가 우리 코드를 패키징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플레인에게 전달하죠 그리고 비동기 처리를 위해서 폴러랑 상태 매니저, 그리고 임대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플레인 안에는 동기 처리를 위해서 프론트엔드 호출, 그리고 카운팅 서비스, 워커 관리장, 그리고 워커, 그리고 페이스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벤트를 처리하는 동기 호출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람다는 주요 컴포넌트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호출은 동기식 호출과 비동기식 호출을 모두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 호출은 서비스 맨 앞단에서 호출자가 호출을 할 때 그걸 인증해서 유효한 호출자만의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호출자의 환경 변수나 제한 상황 같은 펑션 메타 데이터들을 로드해서 컨트롤 플레인을 통해 가지고 카운팅 서비스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카운팅 서비스가 그런 코코넛 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죠 카운팅 서비스는 리전 걸쳐서 사용자의 코코넛 씨를 추적하고 현재 컨트롤 씨 제한 설정을 적용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워커화 매니저는 컨테이너의 유후 상태나 사용 중 상태 중을 추적하고 사용 가능한 컨테이너가 있을 경우 스케줄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 변수 설정이나 미터링 등 함수 호출에 대한 관련된 워크플로우를 실제로 처리하기 때문에 함수 코드가 올바른 권화로만 실행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워커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플레이스먼트 서비스를 이용해서 확장 종류를 처리하고 샌드박스와 워커가 유후 상태가 될 때 줄이는 역할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워커인데요 워커는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을 실제로 실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메모리나 CPU 같은 샌드박스에 대한 전환 제한을 설정하기도 하고 샌드박스 셋을 생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코드를 다운로드도 하고 그리고 실행하기 위해 로드도 하고 그리고 여러 랭기지 런타임을 관리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코드를 초기화도 하고요 그리고 호출을 통해서 실행도 하고 모니터링을 위해서 클라우드워치 에이전트도 관리하게 됩니다 이 샌드박스가 호출이 완료되면 샌드박스가 워커 매니저한테 알려서 세팅이 완료될 워워커만을 워 샌드박스만을 호출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지만 플레이스먼트 서비스는 사용자 검음이나 콜드팩 레이턴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패킹 밀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워커를 샌드박스에 매치하게 됩니다 이때 워커의 헬스도 이 플레이스먼트 서비스가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요소들을 이용해서 람다가 어떻게 이벤트를 처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다 사용자가 호출을 하게 되면 로드밸런싱이 되어 프론트엔드 호출을 받습니다 이 호출이 유효한지 인증이 되면 프론트엔드는 워커매니저에게 샌드박스를 예약을 합니다 워커매니저는 워워커가 살아있는지 확인을 하고 없을 경우에는 플레이스먼트 서비스한테 워커를 배치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워커가 배치가 되면 워커매니저는 워커를 초기화하고 프론트엔드가 워워커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람다가 정말 좋은 이유는 우리가 관리하지 않아도 이런 유연한 확장성을 주고 자동화된 가용성을 내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유연한 확장성이나 가용성을 얻기 위한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코드는 워커가 실행하게 되는데 워커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람다의 성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워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다가 정말 좋은 이유는 람다는 이런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코드, 그리고 람다에 내장된 자바나 노드JS, 파이썬 같은 자바 런타임 그리고 함수별 격리를 위한 샌드박스 그리고 물리서버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가상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하이퍼바이저, 호스트OS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리서버, 즉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이 람다 펑션은 실제로 동일한 하드웨어와 호스트에서 동시에 실행이 됩니다 당연하지만 12메가바이트짜리 물리서버를 만드는 건 비용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람다 펑션은 동시에 여러 람다 펑션을 한 서버에서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특정 워커에서 실행 중인 다른 람다 펑션을 어떻게 분리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일 겁니다 이 보안과 작업 격리를 위해서 워커는 한 서버를 여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게스트OS를 개정당으로 분리하고요 샌드박스를 이용해서 펑션을 나눕니다 샌드박스 계층에는 컨테이너와 컨테이너의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과 똑같은 기술이 있지만 실제로는 리눅스 컨테이너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리눅스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리눅스 커널의 툴박스를 사용해서 샌드박스의 격리를 구현한다고 하는데요 C그룹은 각 프로세스의 CPU 메모리 디스크 스루프 등을 허용한 만큼 사용하도록 동작을 격리합니다 그리고 네임스페이스는 프로세스 아이디 유저 아이디 같은 리눅스 커널 자원들 샌드박스마다 각각 쓸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세컨 같은 경우에는 커널을 위한 방화벽으로서 란다 펑션이 실제로 실행할 필요가 없는 시스코를 부를 수 없도록 시스코만 부르도록 보완적으로 격리합니다 마지막으로 IP 테이블은 네트워크 격리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C루트는 루트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파일 시스템을 숨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VM과 어카운트 간의 격리인데요 게스트 OS 레이어는 가상화 및 디바이스 에뮬레이션을 격리해서 디바이스 에뮬레이션 격리를 제공합니다 람더 워커는 아마존 리루스를 게스트 OS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상화와 디바이스 에뮬레이터는 서로 다른 사용자가 독립된 OS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격리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람더 워커의 모습입니다 현재 람더 워커는 리트로 하이퍼바이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리트로는 2017년 리인벤트에서 발표된 기술입니다 위도적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2017년 리인벤트에서 발표했고요 실제로 개발은 2013년도에서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신 인스턴스는 모두 리트로고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위도적으로 만들어서 AWS를 위해서 하이퍼바이저를 빌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리트로 하이퍼바이저는 KVN 기반 하이퍼바이저인데요 그 메신 매니저를 커스터마이징하고 유저 스페이스를 줄였습니다 KVN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리눅스가 기능으로 제공하는 KVN이 맞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능들인 시스템 D나 비지박스들은 모두 없애고 실제로 인스턴스가 사용하는 기능만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리트로 하이퍼바이저는 빠르고 간단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람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AWS는 여기서 좀 더 워커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파이어 크래커라는 걸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파이어 크래커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람다 워커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베어미탈 EC2 인스턴스와 동일한 종류의 베어미탈 EC2 인스턴스 사용해서 그 위에 파이어 크래커를 이용해서 엄청난 수의 마이크로 브임을 만듭니다 덕분에 하나의 VM에서 여러 람다 펑션들을 수행하는 대신 하나의 VM은 하나의 펑션만 쓰도록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 브임을 여러 계정이 나눠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드웨어를 여러 사용자가 나눠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파이어 크래커를 살펴볼텐데요 파이어 크래커는 리누스 KVM을 사용해서 마이크로 브임을 만들고 그것을 관리하는 VMM을 구현합니다 파이어 크래커는 유저 스페이스에서 실행이 되는데요 리누스 커널 기반 가상화 시스템인 KVM을 사용해서 마이크로 브임을 생성을 합니다 각 마이크로 브임은 빠른 시작 시험과 낮은 메모리 오버헤드를 가지고 수천 개의 마이크로 브임을 동일한 시스템에 패킹할 수 있게 해줍니다 파이어 크래커는 일반적인 게이스트 호스를 호스팅할 수 있는 VMM의 키모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레스트풀 API를 제공받아서 VCPU를 구성하거나 시스템을 시작해서 파이어 크래커 프레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이어 크래커 API는 네트워크나 스토리지 자원과 같은 스토리지 자원의 대역폭이나 제한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어 크래커는 보안적으로도 안전하게 호스트와 게스트 웨스 간 설정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메타 서비스 서비스도 제공을 합니다 파이어 크래커는 리눅스 4.1 또는 최신부 커널부터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파이어 크래커는 제일러 바이러니를 통해서만 시작이 되는데요 프로세스를 시작한 후에는 사용자는 인스턴스 스타트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파이어 크래커 API를 상호작용해서 마이크로 브임을 구성을 합니다 파이어 크래커는 게스트 웨스의 최소한의 필수적인 디바이스 모델만을 제공하는데요 버트 아이오 넷이나 버트 아이오 블럭 그리고 시리얼 콘솔 그리고 마이크로 브임을 중지하는 데만 사용되는 원버튼 키보드 컨스트롤러 이렇게 총 4개의 디바이스 모델만 에뮬레이팅 합니다 이것은 정말 능률적인 커널 로딩 프로세서와 함께 150ms 이하의 시동시간과 감소된 메모리 프린트를 가능케 합니다 파이어 크래커 프레서스는 하나의 마이크로 브임만 캡슐레이션 합니다 이 프로세서는 api, vmm, 그리고 vcpu와 같은 스레드를 실행을 하는데요 api 스레드는 파이어 크래커의 api 서버 및 관련 컨트롤러의 플러진을 담당합니다 다른 경로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vmm 스레드는 컴퓨터 모델, 최소한의 레거시 디바이스 모델 그리고 마이크로 브임 메타 데이터 서비스와 io 속도 제한 기능을 갖춘 버티오 디바이스가 에뮬레이트된 넷과 블럭 장치를 제공합니다 또한 하나 이상의 vcpu 스레드가 주어집니다 이것들은 모두 kvm을 통해서 생성이 되고 kvm 런 메인 루프에 실행이 됩니다 이들은 디바이스 모델에서 동기 io 및 메모리 맵핑 연산을 실행합니다 이스레드들은 그리고 보안을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영역을 제일러와 가성화 장벽을 통해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파이어 크래커는 다음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먼저 보안적으로는 최소한의 디바이스 모델만 사용해서 메모리 풋포인트를 줄이고 공격받을 수 있는 영역을 주입니다 그리고 파이어 크래커는 속도를 위해서 디자인되어 있어서 유저 스페이스 코드가 125mm 이하에서 바로 수행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또한 호스트당 1초에 150개의 마이크로 브임을 생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적은 메모리 오버헤드로 서버에 수천개의 높은 밀도의 마이크로 브임을 사용할 수 있어서 스케일과 매우 효율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파이어 크래커는 현재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터브에 올라와 있고 누구나 사용하고 누구나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나 파이어 게이트를 위한 서버리스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고요 러스트로 작성되어 있고요 물론 시작 단계에서 좀 해야 될 건 많습니다 좋은 소식은 어제 카타 컨테이너 통합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카타 컨테이너와 통합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이제 우리 유저 입장에서 서버리스 컴퓨팅에서 바이어 크래커를 이용하면 무엇이 좋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VM레벨의 경위가 효율적이게 됩니다 한 호스트 위에 수백 명이 수많은 마이크로 VM을 돌리지만 이 안에 수많은 하드웨어랑 수천개의 네트워크 카드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각 마이크로 VM에는 각각의 네트워크 카드와 하드 드라이버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상화의 대단함과 하이퍼바이저와 게스트 OS 간의 약간의 협력으로 작동을 하는데요 버트 아이오라고 불리는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게스트 커널 내의 드라이버를 끌어당겨 블록 장치를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매우 효율적이고 간단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네트워크 카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 성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게스트 OS가 게스트 OS와 게스트와 호스트 운영체제 간의 전환을 하는 횟수를 줄이는 것인데요 게스트 OS가 바이트를 쓰려면 직접 인터페이스에 접근해서 네트워크 패킷을 보내낸다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 대신 파이어 크래커는 앱과 데이터를 메모리에 구축을 한 다음 하이퍼바이저에게 알립니다 하이퍼바이저는 작업이 필요한 패킷을 하드웨어랑 때 전달을 하고요 이런 디바이스 에뮬리팅을 완전하게 제한적인 샌드박스 안에서만 실행을 해서 에뮬리팅에 대한 취하적인 보안계층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파이어 크래커크를 사용하면 서버를 항상 바쁘게 돌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높은 사용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사용한 만큼만 지불을 합니다 하지만 람다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서버가 항상 일하도록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종류의 분산 시스템의 접근 방식은 서버들이 로드밸런스를 수행해서 어느 정도 부하가 걸리면 가능한 균등한 서버 전체를 퍼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CPU나 메모리 같은 병목 현상이 있고 이런 병목 현상이 얼마나 많은 컴퓨터가 병목이 있는지 알아내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네트워크나 메모리 버스 병목 파악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일은 매우 보수적으로 자동 크기 조절 목표로 CPU 사용자 같은 걸 잡아서 일정 수준에 도달할 경우에는 프록시 등을 사용해서 실부화를 로드밸런스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매우 시간을 많이 차지하는 패턴으로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람다는 위도적으로 가능한 가장 적은 수의 샌드박스를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수의 샌드박스에게 부하를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적은 수의 샌드박스가 항상 바쁘게 유지된다는 것은 캐시 로컬티가 좋습니다 또한 오토 스케일링 능력이 좋은데요 하나의 워크로드를 한 서버에 모두 패킹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샌드박스가 실행하는 하나의 호출만 있으므로 샌드박스는 매우 바이러니하게 실행이 되거나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작업 부하에 여러 복사본 대신 다양한 워크로드를 집합을 가져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작업 부하가 좀 더 효율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패킹은 이렇게 패킹을 하면 피크치는 평균치를 가져오고 규모를 더 예측하기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건 예시 장표인데요 워크로드를 더 짧게 쪼개서 더 많은 수로 수행할 경우 우리가 더 규모를 예측하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워크로드를 패킹하고 더 경합을 최소화하면 배치 최적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어크 해커는 경영화를 통해서 더 빠르고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먼저 좋은 소식은 VPC 콜드 스타트 레이터시가 개선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VPC가 람다가 VPC 내에서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람다가 VPC에 생성이 될 때는 람다가 VPC 내의 펑션을 만들고 호출될 때 ENI를 만들어서 워커에 붙입니다 이때 우리가 EC2에 사용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와 동일한 거고요 그것이 생성될 때마다 VPC가 제공되는 기능들을 모두 제공하는 건 정말 좋은 거지만 VPC 콜드 스타트가 생긴다는 건 정말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이 ENI를 생성하는 방식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워커에서 ENI를 사용하는 대신에 기존의 리모트 네트를 사용해가지고 워커의 람다 펑션과 ENI 사이의 내부 네트를 사용하던 것을 리모트 나트가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 펑션에서는 리모트 나트로 더 안전하게 터널링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의미가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워커 간의 ENI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ENI가 훨씬 적기 때문에 VPC 대기 시한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람다 펑션이 필요한 수 람다 펑션만큼 IP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IP가 필요하다는 걸 예측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ENI가 VPC 레벨으로 생기면 각 서머덤마다 최소 한 개 이상만의 IP가 필요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작업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파이어 크래커는 빠른 스케일링과 적어진 레이턴시 그리고 IP를 관리할 수 없는 쉬운 이용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파이어 크래커는 다른 유사한 가상화 솔루션보다 훨씬 더 빠른 시작 시간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메모리 오버헤드가 낮아서 좋은 성능을 제공합니다 유연성이 뛰어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열리는 빨리 람다에 적용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네요 그래서 파이어 크래커는 높은 사용률과 스케일링을 제공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람다가 호출하는 프론트엔드 구성 요소와 배치 그리고 워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람다의 보안 격리와 사용,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패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람다에 대한 정말 대단한 점은 이 모든 걸 알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제 세션 즐겁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서버리스 컴퓨팅은 이 모든 걸 잊어버리고 비저니스 로직에 집중해서 코드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